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걸그룹 유진스의 소속사 어도회 민희진 대표가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관련 의혹에 대해서 민 대표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긴급 오후에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는요. 오히려 이 민희진 대표 하이브가 나를 배신했다라면서 하이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데뷔 2주년을 앞둔 유진스의 프로듀싱으로 크게 성공한 민희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0년 된 국내 엔터업계에서 2년 동안 자신과 같은 실정을 낸 사람이 없다. 나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라면서 눈물까지 보였고요. 자신에 대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이브 감사팀에서는 근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이브가요.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이브가 일부 공개한 어도어 경영진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도어가 빈 껍데기가 된다. 투자자를 구하고 하이브의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한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했는데 제안은 어도어의 부대표가 했고요. 이를 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박 이렇게 민희진 대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방에서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또 하이브를 괴롭힐 방법에 대한 대화도 오갔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라고 하이브에서는 밝혔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모해사인 하이브 자해사인 어도어가 모해사에 대한 경영권을 탈취한다 법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오간 것뿐만 아니라 정말 공모한 내용대로 실시하려고 한 어떤 실행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해당 방법이 정말로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이었는지 등등을 수사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사하게 되는 거죠.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